안녕하세요. 제주어 특집 프로그램 고랑몰라 써봐사주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. 오늘도요. 우리 제주어 배워보면서 제주어의 매력을 한번 알아볼까요? 오늘도 두 부부께서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오늘 어르신이 좀 많이 피곤하신가봐요. 어제 저 식기 끝난 게 설거지도 안 하신데 하루만 그냥 차고 이불 속에 들어간 거야. 많이 피곤하셨군요. 오늘 어떤 걸 배워볼까요? 오늘은 우리가 제주도 말을 좀 재미나게 배워보기 위해서 말이죠. 노래를 배워보는 노래.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제 이걸 외워집니다. 노래 중에도 갑돌이와 갑순이. 갑돌이와 갑순이. 노래 압니까? 알죠. 태어나기도 전이 나온 노래. 그러면 이 노래를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노래지만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돌이와 갑돌이와 갑순이. 좋다.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. 짠짠짠.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.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네요. 아이고 나니 문이 여기 오고 저 현철이만 나아가면. 아이고. 현철이 참 대단해놨죠. 옛날에 현철과 벌떼들이 일어나서 원래. 맞아요. 그룹사운드 벌떼들 곧 지나갑니다. 이 나오는 가사들을 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옛날 어느 마을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. 둘이는 서로 좋아하면서도 좋다고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. 이제 우리 제주 버전으로 민. 어느 마을에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살아나신디. 둘이는 서로 좋아하면도 좋아해 짠 말을 곧지 못하여 살았십쥬. 음 좋다. 하 그러던 어느 날 이 갑순이가 갑자기 시집을 가게 됐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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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때서야 이제 갑돌이는 달을 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. 경헌한 저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가불게 되난. 그제서 갑돌이는 저 달을 보멍 엉엉엉엉 엉엉 울었쥬. 그래가지고 가사에도 나옵니다만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가버렸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이 노래에서 또. 네 갑순이 마음에도 갑돌이뿐 이었지만 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이것이다 운명이다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. 네. 네. 그러나 갑돌이도 부해가 됐사전 옵꽃 장개가 분한. 갑순이도 정지해서 얼마나 울었을까게. 갑순이 무심해도 갑돌이뿐이었지만은 어떤 걸 거라. 팔 제대로 사는 거죠. 저들지 마랑이. 아까 갑돌이가 이제 부해가 됐사전. 부해가 됐사졌다. 뭔가 느낌이 오긴 없는데요. 됐사졌다. 부해가 수북이신 부해가 됐사졌다는 건 아주 화가 많이 났다 이런 뜻이고 부해통이 터졌다. 부해가 용심 조꺼띠를 갖자 이런 말도 합니다. 그러면 부해가 됐사졌다는 건 화가 많이 났다라는 뜻이고 아까 옥꽃 장개가 분한. 옥꽃은 뭐예요? 옥꽃. 옥꽃 장개가 분한. 옥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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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꽃 장개가 분한. 갑작시네. 갑작시네. 아 장가에 갑돌이. 영어로 서든니. 서든니. 하르만 유세 어떤 영어를. 노인대학 댕기네. 동의어로 앳다스트. 어디 저 파타야 어디 없으신. 막 가로방으로 댕기고 한 게 많으니. 갑자기 가버렸다. 아 그렇군요. 그렇습니다. 자 그러면 혹시 두 분은요. 갑돌이 갑순이가 드는 첫사랑이나 혹시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시절에는 다녀놓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. 어마? 맥기는 맥기랑. 아 우리가 중매로 결혼하고 했지.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또 거짓말 또 이제. 무산석이. 그 저 영숙이 저 어몽하고 편지 주고 받으면 그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디. 언가 편지가 아니고 그 당시에 나한테 뭐 하려고 물어봐주나. 내가 그걸 말로 고루만들한 제 손으로 써서. 아이고 이놈은 거짓말. 거짓말. 제가 괜한 걸 여쭤봤나봐요. 그 영숙이 없는 그 무산석이든. 호랑몰라 써바사주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제주어로 오셔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냥 사람들 놈을 어디 세계년들 사다라는 얘기입니다. 넌 뭘 세계년년리. 넌 오참을 하나 죽었어. 고맙습니다.